4월 20일 장애인의 날 쿠팡에는 자랑스러운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습니다. 동료 장애인 직원분들의 채용 면접과 인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쿠팡에서 ETR 담당자로서 커리어를 쌓고 싶어요. 쿠팡 장애인 선수단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. 작년 전국체전에선 금메달도 땄어요. 앞으로도 동료들과 매일 열심히 훈련해서 금메달을 딸 거예요. 저는 쿠팡 장애인 선수단의 유일한 특권도 선수입니다. 열심히 훈련해서 올해 열리는 대회에서 꼭 메달을 가져오고 싶습니다. 저는 쿠팡 친구 출퇴근 셔틀 운전기사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 제가 관리하는 셔틀 기사분들이 잘 적응하며 근무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. 직원분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오피스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매일 힘쓰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스마트 오피스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. 쿠팡은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좀 더 특별한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는 모두 쿠팡의 스페셜 리스트입니다. 고맙습니다.